안녕하세요. 수학 이승효입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일어나. 쓰러져도 일어나. 자, 다시 해보자. 얘들아. 지금 힘들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부를 아예 안 하진 않았겠죠. 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다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매일매일 지금 카운트다운 수업 올리면서 그거 준비하고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잠도 많이 못 자고 답변도 달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참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단은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수학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거나 이러면 수학을 못했다가 잘했던 사례라든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게 되면 야 이렇게 하면은 수학 성적이 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안 올라요. 왜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 선생님 이제 상담이나 뭐 Q&A 답변을 내가 되게 많이 하니까 절반 정도를 이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나의 이제 강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끌고 가서 수학을 던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진짜 후회 없는 결과가 나오게 만들 것인가. 모두가 1등 100점 못 맞더라도 최소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정말 그 풀릴 것 같다가도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영원한 과제인 것 같아. 라는. 근데 왜 이렇게 수학 성적이 안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잘 됐대.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 사람은 딱 어느 한 부분이 부족했는데 그거를 채우니까 쫙 올라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부족했는데 채우니까 쫙 올라간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 얘기만 듣고 보면 이거 하나만 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런가? 수학이라는 과목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진짜 선생님도 공부를 매일매일 하니까 수학 공부를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막힘 벽을 어떻게 뚫어줄까? 이게 나의 관심사란 말이지. 그게 내 수학 강사로서의 포지션이잖아.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겠지만 내가 이제 그 벽을 뚫는 거를 그러니까 좀 되게 고질병 같은 거를 해결해주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수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굉장히 복잡한 게임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워요. 뭔가 뭐 개념이 어렵고 문제풀이가 어렵고 그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게임 보게 되면 그냥 되게 쉽게 쉽게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애니팡 뭐 이런 게임도 그냥 툭툭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오목과 장기와 바둑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더 어려운 게임이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게임도 복잡한 게임 있고 뭐 쉬운 게임 있고 운동도 간단한 운동이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운동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 진짜 너무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라는 한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지만 한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챘겠지? 선택 과목이 있어서 한 과목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배우는 수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2차 방전식 풀고 이런 막 계산하고 이런 거 있지? 그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 뭐 약수와 배수 막 이런 거 정수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있고 뭐 그림도 나오고 뭐 확률과 통계 쪽도 나오고 경우의 수세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게 진짜 되게 다양한 학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제 수학이라고 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 배워야 될 개념들도 많은데 걔네들이 전혀 상관없는 학문들에서만 온 것들이 합쳐져 있고 또 수학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능력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행동 영역이라는 거 안에 네 가지 능력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인데 이게 뭐 계산은 그래 계산이다 치자. 근데 뭐 추론이라던가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나를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리고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함수의 그래프 추론을 할 때랑 뭐 수요를 추론을 할 때랑 상황들이 다 다르단 말이지. 능력이 달라. 그림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하고 식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적인 것들을 다 잘하게 만들어야 성적이 오르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운동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있으면 아 어떤 운동은 되게 그냥 심플하구나. 물론 뭐 체력도 좋아야 되고 뭐 모든 운동이 이제 뭐 그 프로 엘리트 스포츠 레벨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뭐 슈퍼맨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배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배우기 쉬운 게 있고 막 뭐 장비도 많고 막 뭔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약간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어. 선생님도 그거를 계속 느끼는 거야. 선생님도 그냥 뭐 문제만 풀어주고 문제풀이 해주는 그런 강사면은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강사면은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모든 커리큘럼이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개념을 더 이해 시켜줄까.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게 그냥 기초적인 교과서 개념 뿐만 아니라 계속 단계별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딱 막히기 시작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지식을 던져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능력적인 부분을 키워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지식을 던져주는 것 또한 능력적인 걸 키워주는 것 또한 둘 다 다 사실은 초중고를 거치면서 그 수학 교과서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을 다 시키도록 그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초중고 지나면서 모두가 그 교육과정의 그 학습 목표에 맞게 이거를 공부하면 이런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것에 맞게 똑같이 다 키워질 리가 없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신은 다른 누구하고도 일단은 같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다 달라. 상태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그게 정말 그 쉬운 답이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암기 위주로 나왔을 때는 암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막 노래 부르면서 하고 근데 내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삼각함수 공식 같은 거 엄청 많았으니까 그런 거 이제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능력을 키우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를 나도 진짜 공부하면서 새삼 새삼 느끼고 매일매일 느껴요. 진짜야. 나도 우리 그 상수용과 선생님들하고 매일매일 토론하거든. 교과서 내용 가지고. 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심지어 뭐 교과서 안에서도 막 이거랑 이거랑 막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약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막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 아 수학이라는 게 그 하나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 수학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정수론이라던가 해석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초중고에서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교에서의 학습 목표인 거고 초중고에서는 걔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이제 교과서인 거고 교육과정인 거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렇잖아. 우리가 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거 그거를 외워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써먹는다. 이걸 그럴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근데도 이제 수학을 왜 배우는 거냐.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어렸을 때 누구는 공부를 이때 좀 덜했고 이때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타고나게 나는 뭐 이런 걸 좀 더 잘하고 이걸 좀 못하고 뭐 DNA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상태가 지금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내가 캐스터에서 네포베비 할 때 뭐 육각형인간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수학에 필요한 게 이 육각형보다도 훨씬 많은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너무 어려운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학문 자체야 뭐 별개니까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수학 그리고 수능에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도 우리 그 팀의 선생님들하고 매일매일 토론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고 수학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전에 그 평가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 수학에 수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능력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시대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나는 내가 수학 강사라서가 아니고 뭐 컴퓨터를 전공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는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또 AI위랑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고 컴퓨터랑 떼려야 될 수 없는 그런 삶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해야 되는 것들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그런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그런 능력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진 거는 맞아. 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입시해서 비중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문제가 참 쉬웠어요. 물론 이제 그때 수능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뭐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였지만 그때는 수학으로 기준으로 보면 쉬운 4점짜리 같은 거는 진짜 4점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지. 그때는 진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선생님도 수업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해설해 줄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번호 때 봤을 때 뭐 8번, 9번, 10번 이런 걸 뭐하러 해설해. 그거는 그냥 교과서 개념 대충 개념도 정확히 몰라도 그냥 대충 풀어도 되는데. 그리고 뭐 2016년 이럴 때에는 선생님도 교과서 개념 중에서 증명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스킵을 했어요. 왜? 시험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킬들이나 어떤 실전적인 개념들, 실전 개념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와 진짜 나는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수능이. 왜냐하면 94학년도 수능부터 봤고 작년에 2024학년도 봤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 기출들을 이렇게 쭉 보고 내 나 어렸을 때 공부하던 걸 생각해보면 진짜 이렇게 시험이 어려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어떤 개념, 근데 또 그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뭐 미적분 확통 기하 다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너희는 지금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좀 옛날에 수능 보셨던 그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표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1등급 컷 비슷해 보이니까 난이도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물론 1등급 컷도 지금보다 높은 시절도 있었죠. 막 96에 100점이 1등급 컷인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것만 봐도 일단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긴 했어. 근데 4등급 컷을 보게 되면 4등급 컷이 막 50점, 40점 이번에 5월 학평 봐봐. 등급 컷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그 기조인 거지. 수능을 출제를 할 때 수능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그런 시험을 만든다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겠지. 그러니까 수학 범위는 좁아졌으니까 더 각 단원에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20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변별력이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코로나 이후에 또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학습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영향을 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킬러 문제를 배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결합이 되면서 어쨌건 결과적으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게 있다는 팩트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단편적으로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50점하고 지금 50점하고는 또 다른 거고 또 이제 같은 2등급, 3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또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아 내가 바본가 보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수학이라면 과목이 어려운 거 시험이 어려워진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또 팩트는 뭐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모두가 어쨌든 다 똑같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지. 다 어려워. 근데 그중에서는 어떤 학생은 어느 한 부분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약점을 채우면 되게 빨리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6각형, 8각형이 이렇게 스탯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약간 좀 애매하게 다 애매하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를 올렸는데 공부를 했는데 뭔가 눈에 띄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벽이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강사로서 10년은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잘 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바뀌는 게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입시 제도가 바뀌고 수능 수학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한 3, 4년 정도는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유지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최근 한 2, 3년 정도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야. 또 이거 가지고 막 태클 달고 뭐 야 뭐 작년 수능 15번이 그게 어려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시험의 난이도를 보고 말하는 거고 등급 컷을 3등급, 4등급, 5등급 컷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강사로서 문제를 쪼개놓고 봐도 아 예전에는 이 정도 번호 때의 문제에서는 개념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3개, 4개를 결합시키네? 이렇게 단계를 늘려가지고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한다던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커졌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12번에서는 이런 형태의 추론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재작년 수능부터 12번이 뭐 함수를 막 추론을 시키면서 상황을 여러 개를 따져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제 번호 때의 그런 경향들도 그냥 계속 바뀌고 있는 거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제 바뀌다가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 제목을 6평 던지면 9평도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쓰러져도 일어나야 되고 끝까지 포기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해야 된다 뭐 아니죠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니까 그냥 어떤 그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라는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 6평에서 끝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 조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왜 조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계속 트라이를 해야만 하는 거야 한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잠깐 해가지고 이렇게 바짝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아니고 그런 수학시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6평을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2주도 안 남았잖아 그럼 2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대충 보낸다고 그냥 약간 루틴식으로 아 그래 뭐 하루에 몇 문제씩만 그냥 이렇게 꾸준히 풀다 보면 뭐 수능 시험 보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암기 과목 같은 거 위주로 암기하고 이제 이러면서 6평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6평에서 여러분들이 뭐 전 과목을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밸런스를 맞출 수는 있겠지 근데 어쨌거나 수학 또한 나머지 10몇일 동안은 정말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 하루에 그러니까 선생님 카운트다운의 목적도 그런 거거든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다 난 여러분들을 한 명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얼굴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포기하지 말자 이런 이제 힘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 보면 선생님 수업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편집점을 다 끊어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컷해가지고 올려서 1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는 2시간, 3시간 정도 하는 분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1시간짜리 수업이 주 1회 수업이니까 10번을 듣게 되면 주 10회 수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럼 10회면은 두 달 반의 분량인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복습하고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 그러니까 더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러서고 아 그래 뭐 6평 끝나고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다시 해보자 이게 내년에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면 안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해보자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시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 아까 뭐 6각형이든 8각형이든 10각형이든 그 수학에 필요한 그런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느 순간 벽이 딱 뚫려 있어 그럼 벽을 딱 뚫려 있는 상황이 되면은 안 풀리던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동시에 쫙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꺼번에 성적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버티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미뤄가지고 6평 끝나고 그래 나 뭐 여름방에 열심히 해야지 하게 되면 9평 때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도 모르고 수능 수학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런 학생들을 내가 뭐 9평 전이나 파인할 때 진짜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선생님은 인강이지만 상담도 다 하고 그러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이제 가면 갈수록 진짜 이 초장문이 되면서 진짜 애절하고 진짜 절절하단 말이야 정말 그 선생님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점유율 선생님 수업을 학생들이 얼마 듣는가 그 점유율에서 지수함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벽을 뜨는 전문이니까 처음에는 어 그래 이순영 수업 안 들어도 되나 하다가 답답하니까 나한테 이제 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거의 한 80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올해도 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내가 그걸 전문으로 하는 강사고 그런 포지션이니까 여러분들이 6평 끝나고 답답하면 나한테 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여름에 많아지고 급해 많아지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럼 이제 그때 보게 되면은 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한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자꾸 어떤 뭐 계기를 통해가지고 자꾸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습관 아 뭐 일주일 남았으니까 뭐가 달라지겠어? 뭐 3일 남았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끝나고 나서 다시 하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숙학원에 있고 이러면은 또 뭐 언제가 이래도 휴가야 아 그럼 지금 좀 약간 아휴 힘들다 좀 쉬었다가 휴가 끝나고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쓰러져도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타이밍이 그냥 지금입니다 Right now 그냥 오늘이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지금이 D-10이든 11이든 10이든 혹은 D-9876 언제든지 간에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 그냥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해야 되는 과목이고 그만큼 또 입시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성적을 올리면 그건 입시에서의 결과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보잖아? 그럼 무조건 좋은 데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힘드니까 아 안 되나? 아 뭐 수학이 아니라 다른 걸로 승부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수학이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고 종합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선생님 메시지는 그거야 지금, 지금 다시 해보자 다시 하고 또 안 돼도 또 다시 해보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벽을 뚫게 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도와드리겠다 자 카운트다운 지금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나머지 뭐 10일 동안에 뭘 하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카운트다운 오셔가지고 D-22부터 단원별 핵심 정리 있는 거 하루에 두 강씩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 기초가 부족합니다 하면은 선생님 그 전에 캐스트에서 3코인 전략을 올려왔는데 DB3.5 스텝 1 같은 거 DB3.5나 216의 스텝 1 그거를 그냥 한 2, 3회도 하고 가서 시험을 보러 가세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래 마치던 것보다는 더 마치게 될 거야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을 찾아오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에 이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평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서 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6평 이후에 대해서는 6평 끝나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6평 이후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힘내시고 또 수업과 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